9시간 뒤면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든 대 트럼프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이 열립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태도가 중요한 토론으로 바이든은 활력, 트럼프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형식을 보면 가장 재미없을, 가장 관심없을 토론인데 관심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발행되는 신문 걸프뉴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토론을 못하면 민주당의 큰 타격이고 따라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적인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낙태법 시임의를 기각하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급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긴급 낙태가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환경보호국이 시행 중인 각 주 사이의 공기오염을 규제하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판결도 내렸습니다. 월그린이 상당수의 스토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뿐 아니라 같은 약국 체인인 CBS 주식값도 하락세입니다. 공유 자동차 회사 우버가 한 달 동안 자동차를 안 타면 천 달러를 주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코비드가 새로운 변정으로 서른아홉 개 주에서 확산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다가올 독립기념일 연휴가 코비드 확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강할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신입니다. 오늘 저녁에 대선 토론을 첫 번째 토론을 중계하는 CNN조차도 지금 뉴스가 보통 때 이런 때 같으면 6시까지 갈 계속 토론이 맨 앞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토론과 연방대법원에서의 낙태 판결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 탑뉴스를 엎치락뒤치락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회냐 위기냐 두 사람에게 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가지씩 가져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테이퍼하고 데이나베이쉬, CNN의 베테랑 앵커 두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리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쫙 한 자락씩 깔아놨습니다. 만약에 토론을 잘못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면 이 사회자들이 바이든에게 좋게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토론을 잘했다 하면 저 사람 약 먹었어.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잘할 리가 없어. 이미 며칠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자락 깔아놓는 겁니다. 순서는요. 동전 던지기로 해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편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왼편. 지난번 마지막 토론과 마찬가지 위치인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그 크로징 스테이트먼트를 하는가.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직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저기 동전 던지기에서 이겨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 90분 진행되는 동안에 딱 두 번 쉽니다. 두 사람은 3분 30초씩 광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한 시간 반인데 광고가 두 번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한 3분 30초 그 사이에 좀 목도 축이겠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이 90분 안에는 절대로 심지어 사회자들조차도 사회자들하고도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한 것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딱 종이 또 펜 물 뭐 이렇게만 가져갈 수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한 64% 정도가 이번 토론을 보겠다. 대선 토론 후보 토론 첫 번째 토론 보겠다는 사람치고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을 보니까 오늘 아침 나온 입소수 맞네요. 시라큐스 유니버스티와 뉴욕의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공화당이 훨씬 열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는 한 75% 이번 토론 볼 것이다. 민주당은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당파는 58% 이걸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정치에 크게 관심은 있어도 이 토론 자체를 열심히 보겠다. 역사적인 토론인데도 많이 나와서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64%니까 이제 영어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하는 다른 인종들에게는 이거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저희 라디오 서울 같은 그런 방송이 있어서 토론이 끝난 뒤에 저희가 종합뉴스를 전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공화당이 관심이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75% 민주당 60% 무당파 58%가 오늘 것을 본다고 했고 이렇게 관심 있는 이슈는 세 가지죠. 관심이 없어야지 되죠. 왜냐하면 청중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무대에서 무엇을 하던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막 힘도 받고 용기도 얻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서 maybe 이게 바이든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낙에 강렬한 표현을 즐기니까 그러나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나친 정력적인 이런 것을 누그러뜨림으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청중없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에서 막 박수치고 잘했어 하지 말라고 사회자들이 해도 간혹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이 이 땅에 피해 뭐 독을 뿌린다 이런 말 하면 딱 중도층 표가 딱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에게 좋을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청중이 없으면 보는 사람들은 심심합니다. 또 게다 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토론에서 하도 껴들기를 많이 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이든이 껴들기 하지 못하도록 안 하면 나는 토론 안 하겠다 해서 그 조건을 트럼프가 받아들였죠. 그럼 끼어들기도 없으면 정말 밋밋한 토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지율 격차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독률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높은 건 나왔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전국적으로는 독률이고 격전지에서는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지율이 아슬아슬하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이 높은 거죠. 두 사람 또 다 싫어합니다. 유권자들이. 현 대통령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무척 많죠. 민주당에도.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이 이미 거의 8년 전에 처음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어느 때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물론 분열 이후에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런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아 역사적인 토론이긴 한가 보다 하고 이 토론을 나는 보겠어 하는 겁니다. 이슈야 뭐 경제되겠죠. 인플레이션 뭐 이민 이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우위에 있고 반대로 낙태 외교 정책 하면 또 바이든이 위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두 후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외교 정책도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트럼프가 다 깨버린 기후조약에도 다시 가입하고 유럽에 아주 멀어졌었던 국가들도 다시 도닥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소리야. 뭐 트럼프 때는 전쟁 없었잖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불안하다. 뭔가 좀 아주 활기 있고 움직임이 빠르지 않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오버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무대에서 두 사람이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한 사람은 부정선거다. 내가 대통령인데 왜 네가 대통령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 합법적인 대통령인데 계속 국민들을 4년 내내 호동하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 무슨 감정이 서로 좋겠습니까.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의사당 공격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이것도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거. 밤중에 짐 싸가지고 플로리다주로 갔죠.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통을 깨트린 이런 두 사람 간의 만남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맞붙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뚫어져라 하고 그 스크린을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CNN뿐만이 아니라 모든 웹사이트에서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의 경우 뉴욕타임스 이런 웹사이트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아주 특이한 전역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주요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미국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전해드리면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투션은 CNN의 본사가 있는. 그래서 오늘 두 후보가 이미 도착했겠죠. 그곳에서 선거를 치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훨씬 1면이 전부 다예요. 이 뉴스인데 이 애틀란타의 대결 토론을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이 크다. 두 사람에게 다 위험이 크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지 되는 게 오늘 사실은 효과적인 그런 토론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투션이 1면에 실었고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려움 같은 것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대통령직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를 할 거지만 현대 정치가 이미 해결하는 사람, 협상하는 사람, 화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신세대 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해오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척슈머 같은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지도자 미치 맥코넬 이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인 어떤 협력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되고 사람들은 너무나 말초적인 아주 강한 것에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점잖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양극화된 정치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이 토론과 연관시켜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남부 국경에서의 좀 인도적인 접근 방식 이게 대량 추방해야 된다. 내가 취임하면 첫날부터 추방하겠어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렬한 발언에 비해서 토론에서 오늘 토론에서 참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이제 일면에 탑뉴스로 전했고요. 역시 뭐 워싱턴포스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원래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은요. 이 전임자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은 조금 녹슬은 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거든요.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아무리 미국이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익숙해진 이런 그런 현직 대통령의 칼이 조금 녹슬었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도전자가 이제 막 펄펄 뛰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론이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여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이든 보다 훨씬 잘해 잘해를 계속 외쳐오다가 최근에는 바이든 토론 잘해 토론의 달인이야 하면서 이제 기대의 수준을 상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너무 낮췄던 것을 조금 이제 끌어올리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는 2016년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그가 재임하던 4년의 그때의 트럼프가 아니다. 이제 선거에서 2020년 지금 24년이잖아요. 지고 난 뒤에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다. 그냥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는가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뭐 이렇게 복수의 칼만 갈고 정신이 나갔다. 힐러리 크링튼의 엊그제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민주당의 그 같은 주장이 과장됐네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경제 트럼프가 좀 잘할 것 같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활력있게 오늘도 지난번 3월 달에 국정연설 때처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약 먹은 거 아니야?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게 마련이잖아요. 무당파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에이 공화당이 과장 표현을 했네. 그렇잖아도 최근에 몇 가지의 비디오 같은 것이 다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기억할 만한 특히 장점 이슈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말 얼마나 지금 참모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겠어요. 이 말은 꼭 써먹어 주십시오. 어디에다가 엮어서라도요. 이런 그런 말을 하는 후보가 아마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한다 하고 마음을 정했을지 모르지만 이 새로운 오늘의 토론과 새로운 토론 룰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뭐 해가 될지 이것을 이제 오늘 토론에서 사실은 보는 거죠. 그렇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실수를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빠른 시간에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달에 토론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양측 후보 시간이 있으니까 만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토론이긴 하지만 이건 마라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마라톤의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 방송의 섹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의 시작 중간 거의 끝까지 왔는데 미국 밖에서는 오늘 이 토론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게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발행되는 신문 걸프 뉴스에 실린 하나의 기고문이었습니다. 니디 라스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도계의 저널리스트에요. 이 사람이 기고문을 썼는데 긴 기고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바이든 대 트럼프의 토론은 민주당에게 더 결정적인 토론이다. 현직 대통령 가운데서 직무 수행에 대한 능력 평가가 가장 낮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저니까 바이든은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토론에 많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어쨌든 누군가가 이겼다 졌다는 나오잖아요. 답은 뻔합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고 민주당을 바이든이 이겼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이처럼 니디 라스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보는 때 누가 이겼어 하는 이때 만약에 바이든이 지고 말면 그러면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미국이 트럼프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든이 토론하고 직후에 실패했다 싶으면 사퇴하는 길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계니까 인도계라도 세계인으로서 인도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미국 내에게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만약에 오늘 지면 사퇴를 해야지 된다. 이런 기고문까지 나온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이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은 오늘 토론이 있고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한 주일 동안 항상 지금부터는 완전히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대선 레이스가 금요일에 이제 제가 담당을 합니다.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들의 정책, 여론, 대결, 팩트체크 이런 것을 포함해서 판세 분석까지 한 주일에 그냥 그 한 세그먼트를 여러분께서 듣고 보시면 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특집 보도를 합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에 이 특집 세그먼트는 비디오로그 촬영이 돼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새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라디오서울1650.com 그리고 한국일보 웹사이트 코리아타임스.com에 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애틀란타로 갔네요. 민주당에서는 개빈 유섬 주지사 정도가 같다고 하고요. 미국 정말 중대한 6월 27일 2024년 여름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 신문의 탑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신문의 탑뉴스를 정리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연방 대법원이 뭔가를 실수로 막 터뜨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좀 전에 나온 판결과 똑같네요. 해서 일부 신문은 그것을 탑뉴스로 보도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은 일면 탑뉴스로 저녁에 있을 토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은 잠시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의 블록버스터 케이스가 연방대법원을 통해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보스톤글로브가 탑뉴스로 올렸는데 연방대법원이 실수로 어제 오후에 올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렸는데 어제 오후에 올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바뀔 수도 있는데 뭐냐면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다호주의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한 그런 판결인데 아이다호주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성의 건강이 위험하면 긴급 낙태를 해야지 된다. 이 산모의 건강이 생명이 위독할 때요. 생명이 위독할 때. 그런데 이 생명이 위독할 때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지금 아이다호주에서 계속 법적 싸움을 하다가 연방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연방정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급실에 갈 정도의 그런 환자라면 생명이 위급하다 하면서 전부 그 아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낙태를 허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연방정부고 아이다호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지금 완전히 정말 이거 낙태 안 하면 사망해 하는 것이 확실할 때 그 정도만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연방정부는 오늘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해라 안 해라 한 게 아니라 하급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디스미스 기각한 거죠. 니네들이 다시 알아서 해봐라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하급법원에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아이다호주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그때는 이제 낙태가 허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대 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대 3이니까 3명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나머지 보수적인 3명 6명 가운데 3명은 진보적인 3명과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다른 주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다호주에만 허용되는 거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다른 주도 그렇게 허용이 되는 건데 연방대법원이 2년 전에 낙태를 거의 이제 불법화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뒤에 얼마 전에는 미페 프리스톤이라는 낙태약은 또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6주일 이후 임신 6주일 이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16개 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주는 강간, 근친상간도 허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9개 주는 임신 뭐 얼만큼 또 6주일보다는 조금 넘은 기간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5개 주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방송의 탑뉴스이기도 하고 보스톤 글로브와 워싱턴 포스트의 탑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스톤 글로브의 이 일면에 실린 또 다른 내용은요. 아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주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 카운티, 도시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보스톤 글로브의 일면에 실린 내용을 보면은 저소득층 가족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주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연방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이 보스톤 글로브에서 소개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공공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볼 때 일반 아파트먼트인데 그 아파트먼트도 질 때 정부와 그게 이제 연방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정부, 카운티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몇 퍼센트는 예를 들어 20유닛이다 하면 두 유닛은 공공주택으로 아주 싸게 해라. 그러면 이제 또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전체 동이 전부 공공주택이라든가 시형 아파트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위셔를 타고 가다가 웨스턴레이 쪽 좀 오면 동부로 가면 거기에 있는 거기도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이런 시형 아파트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싸고 그런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그 가족이 렌트비를 내는데요. 보스톤 글로브가 얘기를 할 때 그 렌트비를 내는 그 렌트비가 저금이 돼서 이게 이제 저금이 돼서 나중에 이제 또 싸게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그 집을 구입하는 다운페이가 될 수 있도록 렌트비를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운페이를 계속 저축하는 거죠. 렌트비를 내므로 인해서. 그런데 사적으로는 그렇게 저축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인들도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에 뭐 한인회도 있고 공공봉사 특히 주택에 관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어떤 땐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미처 다 꼼꼼하게 따져보기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하고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라도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시 본인들의 신문의 기자이기 때문에 에반 게르시코비치라는 32살의 월스트리트저널을 위해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다가 체포되고 어제부터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러시아스럽게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재판 과정도 보여주지 않고 비밀리에 어쨌든 형량을 주겠죠. 형량을 주고 미국과 띠를 할 수도 있고 전에 러시아가 원하는 엄청난 엄청난 미국으로 볼 땐 위험한 범죄자와 교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땐 대체적으로 민주적인 국가가 독재적인 국가에 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뭔가 무죄라고 하지는 않을 게 너무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제일 위에 보도를 했고 오늘은 아주 사진도 크게 실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는 또 다른 것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과 연관해서 어제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특히 두 가지 코비드19에 대해서 가짜 뉴스 많이 냈고 부정선거라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퍼뜨려서 국가의 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국가의 관계자들이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소통을 하는 것 소통을 해서 뭘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하는 것을 공화당이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하고 소송을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그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면요. 가벼운 것부터 가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헤드라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모하비 사막의 아주 거대하고 신비한 바위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바위 등산객도 가서 보고 캠핑객도 관심을 갖고 보고 그런데 환경보호주의자들도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1950년대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보는 이 바위인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서 바위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거길 가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가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해서 낙서를 하고 가면 지금도 낙서가 보여요. LA타임스 사진에 또 또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우고 하는 이걸 이제 가장 크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탑뉴스를 보면 역시 헐리우드이기 때문에 영화 텔레비전 제작자들 계약 지금 관련 뉴스가 사흘째 연속 나오네요. 일면에 이 노조들이 3년 계약을 했다면 우리는 지난해를 기억합니다.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작가와 배우협회가 동시에 파업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파업으로 인해서 여파가 세탁소부터 촬영하고 하려면 옷도 세탁해 입고 하잖아요. 식당 심지어 햄버거 가게까지 너무 힘들었었는데 호텔이 큰 타격 받았고요. 그랬었는데 이 노조와 3년 계약을 영화사가 했습니다. 여기는 뭐 헐리우드 영화사인데 디즈니도 포함이 되고 넷플릭스도 포함이 됩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인공지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작가도 막 베타로 쓰고 배우도 막 베타로 쓰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함부로 못하도록 지난해 했잖아요. 이번에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파업은 피한다. 그러면 헐리우드 제작자들만 좋은 게 아니라 워낙에 이 캘리포니아주는 그러한 스탭들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안심이네. 5만 명 멤버가 있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들어갔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멤버들이 손해보지 않는 것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돈 더 받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업계에는 일단 안도감을 줬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 캘리포니아주 안쪽 뉴스에 들어가면 이거 사실 중요한데요. 캘리포니아주가 거의 470억 달러에 달하는 뭔가가 이제 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려면 며칠 전에 케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며칠 만에 뒤집고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위해서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그런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돈이 조금 돌고 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비드 나고 나서 그 뒤에도 워낙에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주잖아요. 거의 4천만 명 되는데 이 캘리포니아주가 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흑자였습니다. 그때 흑자였는데 지금 47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으니까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특히 캘리포니아주든 렌트비, 모기지 여기다가 돈 넣고 나면 여기다 넣을 돈도 없어요. 헉헉거리니까 결국은 경제가 둔화됩니다. 다른 데다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둔화되면 주정부 전체로 흑자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늘려보는가 이런 방안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주정부의 부서에는 거의 10% 정도씩의 예산 삭감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래전에 퇴역을 한 군인인데 군법에 따라서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면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면을 해서 이분들이 퇴역 군인들이 마음이 편해졌다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불명의 제대를 했겠죠.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불명의 제대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돈과 연관됩니다. 그러면 불명의 제대로 인해서 군인이었는데 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던 거죠. 오랜 동안. 이게 이제 2013년까지 그런 법이 폐지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금전적인 혜택까지 이번에 이 사면으로 인해서 다 그분들이 아마 그거 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월그린, 또 역시 이것도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네요. 우버도 있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월그린이 상당수의 스토어 문을 닫겠다 해서 주식값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22%가 내려왔었고 덩달아서 같은 라이벌인 CBS, CBS 헬스죠. 주가 그 당시에 한 4% 정도 내려갔던데요. 약국 거대 소매 기업이 굉장히 많이 스토어 문 닫겠다. 당연히 실적이 낮은 스토어 문을 닫겠죠. 파업도 했고 노조원들이, 빚도 있고 그리고 처방약에 대해서 환불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이런 게 이제 큰 원인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시골 지역은요. 지금 월그린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아마존, 월마트, 달러제네럴 이런 곳으로부터 너무 큰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8월 달에 끝나는 이 회사의 회계 연도는 8월 달에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200이 아니라 주당 2달러 95센트에서 2달러 80센트 이렇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게 좀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 이게 3월 달에 비해서도 또 나쁜 거거든요.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주식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월그린이 미국에 8600개나 있어요.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월그린의 발표입니다. 거의 뭐 수익성이 없거나 적은 회사 한 4분의 1 정도는 일단 닿는다 하는데 4분의 1 정도보다 더 될지 아니면 덜 될지는 알 수 없고 그렇게 4분의 1 정도까지 폐쇄를 하려면 무슨 미스 기간도 있을 테고 본인들의 건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되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몇 년은 걸려야지 이제 폐쇄가 좀 의미 있는 퍼센트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는 약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으로 처방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국이 또 꼭 약만 파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서 경쟁이 생기니까 온라인 이커머스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오면 앞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슈별에서 의료 이 부분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이 낫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처방약값도 내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본인들에게 많이 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주니까 기업이라든가 약국과 같은 기업이라든가 제약회사와 같은 그런 곳이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정치적인 분위기까지 다 함께 돌아가겠죠. 연방대법원이 이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연방대법원은 일단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각 주 사이에 오임, 오임이 아니라 오염, 공기오염을 규제하고 있는데 연방환경보호국이 이걸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었고요. 한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에게 같이 갔네요. 에미 코니 베럿이 제일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연방대법관이 요즘 진보적인 쪽과 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플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과는 부딪히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긋네이버 룰이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여기에 이제 중지에 연방이 무슨 주정부끼리에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다수의 의견문을 쓴 사람이 니일고서치 대법관이거든요. 보수. 그런데 이 니일고서치 대법관의 엄마가 옛날에 환경보호국의 높은 사람, 청장 아니었나요? 앤이었는데 이름이.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아들은 그와는 반대되는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급법원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수적인 오하이오, 인디아나, 웨스트버지니아 이런 데가 이제 오염을 많이 내보내는 곳이죠. 웨스트버지니아만 예로 들어드리면 워낙에 다 알고 계시는 광산이 많은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 일단 하급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내보낼 수 있도록 오염을 다른 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니일고서치가 이제 그렇게 대체적인 판결문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이제 뜯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같은 보수였던 에미 코니베렛은 세 명의 진보적인 대법관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고소였냐면요. 세 군데 주에서 예를 들어서 상류에 있는 주가 하류에 있는 강으로 할 때 하류에 있는 다른 주의 오염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산업체에는 오염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주의 해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돼 있겠지만 그 장치는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거지 100%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서로 합의를 하는데 이게 딱 연방환경청에서 볼 때 뭔가가 좀 미흡해 하면은 딱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이웃 규정 good neighbor rule이라고 된 겁니다. 근데 이 good neighbor rule 연방 대법원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하류에 있는 주가 상류에서 있는 아마 여러분들 콘더미니엄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1층에 살고 계시는 분은 2층에서 뭔가가 물이 막히거나 파이프가 막히면 1층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버리는 2층 버리는 쪽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럼 비슷하게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물론 판결이 나오면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류에 있는 그 주 사람들은 뭔가가 깨끗하지 않는데 그 물을 아무리 정화한다 할지라도 물을 마셔야지 되고 또 물이 아니고 공기에 떠다니는 어떤 파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날아다니는 광산에서 그런 게 되면 그걸 마셔야지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에미 코니베러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그리고 우버 얘기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하죠. 지금 하는데 우버가 한 달 동안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천 달러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자동차가 뭔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해야 되죠. 운전면허증도 있어야지 되고 원 레스 카 자동차를 적게 탄다는 아예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결국은 아예 별로 일주일에 몇 번 타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동차 사지 마시고 뭐 그때마다 우리 우버 타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 레스 카라는 프로그램인데 미국과 캐나다의 7군데 도시에서 일단은 175명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일을 보신다면 천 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보험 가격, 수리비용 이런 거 다 하면 한 달에 자동차 유지비가 천 달러 넘습니다. AAA의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 로스앤젤레스 포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워싱턴 DC, 시카고 그리고 저쪽 위에 토론토, 벤쿠버 자동차 소유주들은 이 천 달러 받기 위해서 우버 웹사이트에 가면 있답니다. 신청하는 18살 당연히 이상이어야지 되고요. 운전면허증 있어야지 되고 5주일 동안 이제 시범을 하는데 그 테스트는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혹시 그때 집에만 계실 분들 계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주겠죠. 우버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준다든가 렌트카를 해주는 비용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천 달러를 채워준다 해서 이제 우버는 이 결과를 가지고 보세요. 자동차를 뭐 그렇게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타시는 분들이라면 우버를 타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주 3회 이상 자동차를 타시는 그런 분들이어야지 된답니다. 은행 카드 있어야지 되고요. 당연히 은행 카드로 자동 입금을 시켜주겠죠. 질문에 좀 답을 해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천 달러를 준다 하는 얘기고요. 우버가 지난해에 호주에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해봤네요. 5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비슷하게 했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은요 걸어다녔대요. 가까운 곳은 우리 가까운 것도 그냥 차 타고 가잖아요. 1마일 밖에 안 되는 것도 차 타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스쿠터 같은 것도 탔고 라임 전기 자동차, 전자 스쿠터, 렌트카 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우버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리프트가 좀 비슷한 프로그램 Ditch Your Car Challenge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하고 잠시 뒤에 이제 이런 시즌이 바뀌기도 하고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움직임이 없는 이런 시대가 이런 시절이 타임이 오면은 또다시 우리는 코비드 나인팅과 함께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특히 몸이 약하신 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 리마인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데 오늘은 CNN 방송에서 대선 후보 토론이 있기 때문에 CNN을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화면이 참 익숙하고도 어색한 게 지금 이 목소리가 크리스 월러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소리는 존 킹인데 CNN에 이 두 사람이 대통령에 관해서는 굉장한 사람들이죠. 백악관에 관한 그런 취재, 출입 기자도 하고 그런데 반대잖아요. 존 킹은 CNN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좀 CNN 소속이니까 그랬고 크리스 월러스 같은 경우는 팍스 소속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꼭 호의적이다, 비호감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팍스의 다른 어피니언 리더들과는 달리 뭔가를 좀 팩트체크를 하면서 보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같이 CNN에 앉아 있는 겁니다. 크리스 월러스가 CNN으로 이제 간 게 팍스에서 CNN으로 바꾼 게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CNN에서 많은 방송을 했는데도 오늘 더군다나 트럼프라는 한 사람을 쫙 두고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조금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인 거죠. 새로운 변종이 확산되면서 매년 여름마다 지금 코비드가 시작된 지가 2020년이었죠. 21, 20, 21, 22, 23, 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더우니까 밖에 안 나가잖아요.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에만 있어서 공기가 또 순환되지도 않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코비드가 막 활기를 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7월 4일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을 전후로 해서 이미 이번 주말부터 이제 여행하는 분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행렬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을 공항이 되었건 차안이 되었건 오랫동안 가까이서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 코비드19 때는 어림도 없었던 일입니다. 자동차 서로 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땐 자동차 탔다 할지라도 전부 마스크 쓰고 창문 열고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꼭 필요한 때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잊었죠. 이런 때에 이제 코비드19이 심하게 더군다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39개 주에서 코비드가 확산이 됐고 코비드가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줄어들었다 하는 주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이번에 또 여름이 굉장히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실내에 있겠어요. 바깥에 안 나가고. 이럴 때는 또 여름이라 폭염이고 기온이 높아지면 워낙에 좀 약하신 분들은 더욱더 면역성이 약해집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병통제국 같은 데서 굉장히 경고문 같은 것을 많이 내거든요.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여러 가지 무슨 법적 소송 그런 것 등으로 무슨 환자들을 트래킹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멈췄거든요. 거의 멈췄는데 그냥 그 코비드를 확산을 추적하는 가장 신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그 폐수. 우리가 그 물 검사에 따르면요. 중서부 또 동북부 이런 쪽이 굉장히 남부에서도 코비드 수준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종이 많아요. 변종이 굉장히 많아서 절반 이상이고 우리는 이미 이제 다 백신 맞은 것은 효율이 다 이제 했을 테고 그래서 새롭게 그 코비드 나인틴 백신 가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거 접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백신 그 자문위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식품의약국은 제약회사에게 어떤 그들이 하는 변종 그 번호 매기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백신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요. 내일 여러분들 만나면 문 열자마자 이 토론에 관한 보도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이런 때 가장 부담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그 정치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가지실까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을 잘해야지 되니까 강예진이었습니다.